1.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레츠고 레츠고! 뭐야? 아니 뭐라는 거야? 이거 발자국이야 설마? 아악! 아악! 아! 됐다! 뭐야 여러분들! 이게 뭐야? 이거 영역 전개에요? 야! 잠시만! 잠시만!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거든! 야! 근데 이거 잡을 수 있냐? 아니 이거 방법이 없어! 도망쳐! 도망쳐! 조심해! 입에다 갈겨 죽겠어! 오늘 열심히 강마해서 티라노 잡을 거예요. 버스 안 타고 잡을 거예요. 아악! 어? 소공! 어? 어? 소공! 우? 어? 아니 이거 쟤 문제 있는 거야 아니야? 아니 이거 진짜 뭐.. 어? 우와 나 우경됐다! 명운과 동급 반갑습니다 부자님들 명운님 뭐 핵 같은 거 뭐 하세요? 돈 좀 챙겨드릴게요 돈 얼마 있으신데요? 저 550정도? 아 550이요? 아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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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 아니 진짜 아니 아무것도 없는 거든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담배면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 지금 야야야야 셀커도 없는데 셀커도 없는데 뭘 사왔네요 명운님 제발 돌려주세요 인하님 명운님 명운님 제발 돌려주세요 오케이 명운님 대답할 때마다 하나씩 드릴게요 아 예예예 오늘 나랑 같이 사냥을 가줄 거다 아니 저기요 지금 이렇게 눈앞돼서 어딨어 명운님이 대답 안 와서 가지고 아 자자자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넘던넘던넘 같이 가죠 같이 가죠 에이 넘던넘던넘 육상하면 댐지 증가 공룡한테 길 반감 탁대 당전 속도 빨라짐이라 다들 육상 갈리더라구요 원화하자 원화하자 나도 이제 티라 넣어 한 번만 더 할까? 하이하이 나 100레벨 됐어요 음 근데 요즘 100레벨은 사실 막 예전처럼 그렇게 대단한 거 같아요 팬타임님 팬타임 레벨 몇이에요? 46이긴 한데 아 저 점수 나 원래 96에서 오늘 올린 거라서 저 원래 또 대단했어요 아니 AKC 애기 애기네 ù같겠네 대댄님 인첸트는 뭐해요 인첸트요? 그런 건 왜 물어보죠? 수산 다 뽑았어요 judig 뭐 그 정도? 청도 뭐 6강 안 물어보긴 했는데 청도 6강 안대 뭐 이나님은 뭐 이것은 없잖아 아, 교배했는데 딱 한 번 독수리 나오긴 했는데 아기 독수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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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 묻는다 보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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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떼님 얘 있다야 이거는 뭐 저번에 윤희가 잡고 자랑해가지고 사실상 구면이라 그렇게 대단해 보이진 않네? 떼떼님 윤희가 이미 자랑을 하러 왔어가지고 떼떼님 떼기 잡아놨는데 그치만 난 빵강이야 아직 총애야 난 막붙어 강화를 본 적이 없다고 왜 안 해봤어요? 왜요? 왜요? 왜요라니 거지한테 왜요라는 질문이 그거 너무 한 거 아니야? 강화 안 했는데 왜 거지예요? 뭐 했었는데요? 수선을 다 막힐 뿐이잖아! 그렇게 으스대는 것도 지금 잠깐일 뿐이야 아 귀엽네 귀여워 짱란 옷 잡으러 가실 분 제가 열심히 찾아 냈습니다! 다주님 찾게! 나한테 관심 줬어 다주님 찾게! 그물? 45개 충분! 강제 티라노 공대장 희나 출격합니다 티라노 공대장 출격!! 공대장 허저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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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 구경질러님께 정수리들 보입니다 아 올 분이 오셨나요? 끝! 갑시다! 렛츠기! 근데 저... 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피나가 할 말인데 저! 제가 열심히 쳐왔습니다! 칭찬해주세요! 아유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아유 잘했다 아유 잘했다 우리 트라고 써오는 사진 영어 아유 잘했다 출발! 가자! 가자!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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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렛츠고 렛츠기 뭐야? 아니 몰란거야 여기 트라고 나와서 이거 발자국이야 설마? 아니요 발자국은 아니고 여기 발자국이 모인 장소가 여기였을 때 아유 자아 찾았을 때 아 아 으하하핳 아 아 아 그 외 Symphony의 이겼어 아 아ems Uh 아 sus 안돼 안돼 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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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얌 어? auxer! 오, 어떻게 점프했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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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미치겠다! 와, 지금 다. 처음밖에 못깎은다고? 계속 피회복을 안해! 야, 피회복겠다! 뭐야? 회복됐는데? 여러분 물내면 안 돼! 물내면 피 회복이야! 먹히면 피 회복한다고? 아니 치감이 써야 되는데 이거? 조심해! 입에다 갈겨주겠어! 아 근데 패턴이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데 와 이게 근데 안 보이는 시야... 어떻게 안 되나 이게? 와... 아니 근데 너무 빡세다 얘! 왜 안 서둘러! 뭐야 여러분들? 왓? 이게 뭐야? 이거 영역 전개에요? 야 조심하아 조심하아 이건 아니지! 이거돈 이거돈! 이쪽도인 거 같은데? 야 근데 이거 잡을 수 있냐? 아니 이거 방법이 없어... 힐 안 까인다 이거... 레이드가 안 되는 거네 이거... 못 잡을 듯? 도망쳐! 도망쳐! 후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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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퇴요? 후퇴하라! 후퇴하라! 도끼야 이거 후퇴를 해! 후퇴! 아... 내가 보기에는 그냥 패턴에 맞으면 차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물리면... 물리면... 물리면 차가지고... 이게 뭔가... 이게... 근데 그거 귀환서를 써도 그거 되는데 아니야 아니야 귀환서 쓰니깐 지금 피 안 찬 경우가 많았거든 차 차 차! 찬다고? 확실히 차? 와... 마지막에 그... 누가 물리셨지? 누가 물리셨는데... 제가 물렸어요! 귀환서 쓰셨죠? 네! 썼는데도 차고 차고 아니면... 타이밍 문제 아니야? 물리자마자 뭐 쓰면 안 찰 수도 있는데 그... 저 물리는 것만 그냥 안 맞으면 사실... 뭐가 어려울 게 없긴 해요 맞아 다른 패턴은 쉬워 아 맞아 내가... 멀리서 치는 거 맞죠? 멀리서 치는 거 맞죠? 어? 난 물리는 척 없어 난 너무 며쳐 와... 너무 아파 에잇!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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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 어떻게 됐지? 뭐 피쳤냐? 15만로 남았고 14만로 남았고 할만 tenants hostinum 좋아 좋아 진짜 할만sticks 14번!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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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머만나마 오이fol 좋아 많이 깎았다 많이 깎았다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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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만 10만 오 진짜 보jas다 할만icks 어? 자쉽다. 컷 에어얄 히어모아 세상에 오 로 speeches 나 한bit 羽 엽 뭐야 무슨 일이야? 아니 저렇게 싹쓸이 당한다고 무슨 패턴이었길래? 야 미친 거 아니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생겼는데? 여기가 안전구역인가?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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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티 원티 뒤로 뒤로 먹히지마 먹히지마 자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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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기 빠졌다이! 버스트! 4만 2천 4만 2천! 아아 도망가! 귀 안 졌어! 도망가 그냥! 4만 4만 4만! 어 이제 그걸? 도와라! 아아 아아 아이악!!! 걸피투 3위 3위 4위 3위 3위 제발 잡아! 뭘 해서라도 저 잡아! 4위 안돼! 오오오오, 오오오! 잡았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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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mpion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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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서보이 한 마리이긴 한데 근데 제가 소원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제 소원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소원을 할 수 있다고요? 네 제가 원할 때 제 소원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저희 준비를 해서 저희 같이 또 토버를 합시다. 소원을 할 수 있대요. 첫 번째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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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쳐간다.. 와 뭐야 우리 것도 다 와 와 뭐야 뭐야 미쳐 다 왔다 왜 거기다 신기해 뭐지? 뭐지? 아 명호님 아 명호님 아 명호님 아 명호님 아 명호님 아 명호님 아 잠깐만 아줘 내가 미안해 도와줘 동네사람들 저 티라노한테 불렸어요 이거 못봐서 나왔대요 리나 패타고 나와봐 이 정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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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해외 하핫 하핀 하핏 하핌 하필 하핏 하핏 하핌 하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